BTS의 RM님을 좋아하시거든요 서울 삼성학교를 졸업했어요 수호학교라고 아래님이 음악 쪽으로 기부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학생이었는데 덕분에 제가 춤, 커버 노래 이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음악에 대한 흥미가 확 높아졌는데 이 부분은 미국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 부분은 미국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내 이름은 성진, 내 이름은 플러스톤 내 이름은 탄압한, because I don't remember 들어가요